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나서 치러지는 선건데요. 문재인 정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동의를 한다면 그 방향이 계속 추진되는 것에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반대로 그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견제하는 쪽에 힘을 실어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계속해서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견제를 하더라도 견제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야당이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견제 심리보다는 지지하려고 하는 심리가 좀 더 아직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호남 지지율 변화는 어떻습니까? 재미있는 것이 지지율의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임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공공행진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에 힘입어서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민주당은 60% 정도의 안정적인 지지를 얻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80% 이상 심지어는 90%가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에 비해서 야당 지지율은 사실 조금 언급하기도 조금은 민망할 정도의 낮은 지지율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표로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그거밖에 안 될 것인지는 열려있는 문제이긴 한데 여전히 신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컷오프와 경선 결과에 반발한 단체장 후보들이 탈당하는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일부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본 선거에서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2014년, 지난번 지방선거죠. 2014년 선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정치연합이라고 안철수가 이끄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 두 당이 갑자기 합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돼서 야당이 사라진 그런 상황 같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돌풍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와는 분명히 일단 다르고요. 그다음에 선거구 별로 잡음이나 공천 결과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정도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거구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약진, 특히 그 후보자가 현직 단체장일 경우에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는 있겠지만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주는 어떤 돌풍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민주평화당이 민영삼 최고위원을 전남지사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유력하게 검토하던 박지원 카드를 접은 걸로 보입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또는 언론 입장에서는 좀 치열한 경쟁을 기대했을 텐데 박지원 후보가 출마하지 않기로 하면서 조금은 싱거워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요. 민영삼 후보가 그것을 대체할 만한 후보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는 것이 당과 후보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당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의원들이나 의회 선거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판을 이끄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공천을 한 것인데 민영삼 후보가 바로 전남지역에 있는 여러 후보들, 자기 당의 민주평화당 후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평화당의 정체성, 당이 추구하는 노선이 더불어민주당과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오늘 김종배 전 국회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확정할 예정인데요. 민주당 이용섭 후보와 정면대결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정면대결 구도를 만들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체급이 다르면 정면대결을 사실 예를 들어 어른, 비유가 조금 죄송한데 어른과 아이가 싸울 때 어른이 아이를 정면대결한다고 하면 우리가 강자를 뭐라고 하듯이 그러나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면대결 구도를 만들어야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도전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이용섭 후보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본인의 길을 계속 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자면 계속해서 인사이드 복싱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자꾸 링 바깥을 돌면서 아웃복싱만 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은 재미가 없는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평화당은 전남지사와 광주시장 후보를 내면서 양당 경쟁 구도 구축에 나서고 있는데요. 평화당이 어느 정도 선전할 경우에 양당 체제가 구축될, 재구축될 가능성은 있나요? 가능성을 다, 뭐랄까,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양당 체제라기보다는 기껏 1.5당 체제 정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자민당, 지금 아베 총리가 속해 있는 자민당의 독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상 1.5당 체제가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도 오랫동안 지배적인 정당의 독점적인 상태가 지속됐던 이런 역사적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평화당이 이번 선거를 계기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노선을 분명히 하고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민들에게 상당수 지지를 얻어서 양당 체제를 구축하기는 여러모로 좀 어려워 보이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광주 구청장의 대진표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이 압승할지 야당과 무소속의 약진이 이뤄질지 등 이런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도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여당 공천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리고 야당 후보들이 분열되느냐 아니면 여당 후보에 맞서서 단일화에 성공하느냐 이런 것들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남 지역의 자치단체장 선거구는 5만 이하의 작은 선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동구조차도 한 10만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애매한 사이즈에서는 조직만으로 모든 선거가 결정되기보다는 약간 바람의 힘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동구청장 선거에서 지금 세 당의 후보가 철하게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경우의 정도나 조직의 힘,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 누가 누구의 표를 잠식하느냐 이런 것들이 싸움의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나머지 선거에서는 지금 민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큰 민심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4년에 상승했던 투표율이 이번 선거에서도 유지될지가 좀 관심인데요. 여당의 높은 지지율이 전반적인 투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무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선거 결과가 거의 다 확정됐다고 생각하면 내가 굳이 투표하지 않아도 결과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할 수가 있죠. 그것이 투표율이 낮아질 걸로 예상하는 근거가 되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투표율이 그래도 높아지거나 예년만큼은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근거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특히 정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함으로써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투표 참여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정의당과 민중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 관심인데요. 이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정의당과 민중당이 사실 진보정당을 표방해왔고 또 이 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진보정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지율 면이나 선거에서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는 이른바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들 중에 강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도 자기 당을 선보일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